의뢰입에서 아이들과 요즘 갈 곳이 없다. 태안에 다녀왔습니다. 이 세제가 유아용 세제가 따로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의뢰야. 어머, 기다려주세요. 소강체가 출동합니다. 이곳도 이렇게 깔끔하면서. 오, 굳지다. 호킹상도 얘기를 하셨는데. 텐팅의 장점만 뽑아서. 저런 데 좋아하죠? 이곳이 아이를 위한 곳이죠. 여기 너무 다 있는데? 객실마다 다 있다고요? 독채 객실. 의뢰입만 쓰신다. 나만을 위한 키즈카페. 실내도 있어요, 실내고 있어요. 버스문으로 체크해. 무섭대까지 그대로 있어. 좋아하겠다. 애기들은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은 이런 좁고 아늑한 공간 너무 좋아하잖아요. 보여줘, 쑥, 쑥.